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 야당 못생긴 판관의 명판견 옛날 한양에 사는 가난한 선비가 열심히 공부해 20살 나이에 과거에 급제했고 얼마 지나서 달성 판관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달성 관하의 육방관석은 새로 부임한 판관의 외모를 보고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키는 5척 즉 150cm도 안되는 작은 몸집의 천연두를 알아 얼근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육방관석은 지방관하의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한 중인 계급관리들을 이루는 말인데 사또는 이들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야 마을을 다스리기 쉬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눈에 볼품없는 애성이로 보였으니 사또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관하로 찾아온 상주의 일처리를 통해 사또의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 날 늦은 오후 상복 입은 어린 상주가 울면서 관하로 들어섰습니다. 몹시 남루한 옷차림으로 미로 가난한 처지임이 단번에 느껴지는 그 상주는 사또에게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습니다. 3번에 들을 말씀이 있사옵니다. 너무 억울해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나이다. 사연인 즉 모시고 살던 호르몬이가 갑자기 돌아가셨기에 장례 비용을 마련하고자 상주의 몸이지만 시장에 닭 다섯 마리를 팔러 나갔는데 장사할 줄 몰라서 쩔쩔매는 자신을 보고 닭장수가 와서 대신 팔아주겠다면서 자신의 닭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 후 닭장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주가 닭을 팔았냐고 물으니 닭장수는 무슨 말이냐는 표정을 지었고 상주가 닭을 돌려달라고 하자 닭장수는 자기가 언제 닭을 받은 적 있냐면서 딴청을 피웠습니다. 닭 팔은 돈이든 닭 다섯 마리든 돌려받아야 하는데 닭장수가 오리발을 내미니 어쩔 수 없이 사또를 뱉고 자기 닭 찾아주기를 간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았다. 자초지종을 파악한 사또는 즉각 사령을 보내 닭장수를 잡아오고 닭장도 가져오게 했습니다. 닭장수가 붙들려오자 사또는 상주로 하여금 맡긴 닭을 찾아보게 했습니다. 상주가 다섯 마리를 골라내자 사또가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저 닭들이 내 것이라면 아침에 뭘 먹였는지 말해보라. 닭장수는 쌀, 보리, 콩 등 생각나는 대로 곡식 이름을 말했습니다. 사또가 이번에는 상주에게 아침 닭 모의가 무엇이었는지 묻자 상주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평편이 어려워 수수밖에 없기에 그걸 한 줌 먹었습니다. 사또는 닭장수를 시켜 닭 다섯 마리 중 하나를 작게 한 후 배를 가르니 수수만 나왔습니다. 사또는 사령에게 닭장수를 묻고 권장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닭장수는 순간 당황하여 털썩 무릎을 꿇으며 잘못을 빌었습니다. 물정의 어두운 상주로부터 닭 다섯 마리를 가로채려던 일이 들통났으므로 권장을 맞게 되면 불구가 되거나 죽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사또는 마지못해 들어주는 척하면서 상주에게 닭값의 열배를 물도록 하고 닭장수를 풀어주었습니다. 상주는 사또에게 거듭 인사드린 후 그 돈으로 어머니 장례를 치렀으며 육방관석은 사또를 다시 보았다고 합니다.